고양이와 소에서 유래한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유형의 로타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김원영 교수 전화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타바이러스는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로타바이러스는 전세계 영유아에서 심각한 탈수성 설사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퇴치할 전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로부터 몇 년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5세까지의 대우분의 아이가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되면 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구토가 시작되며 이어서 주 증상인 물설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3, 4일간 설사를 하다가 회복되는 경과를 취합니다. 그러나 심한 설사가 오래 지속되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짧은 시간 내에도 심한 탈수로 쇼크가 되면서 사망의 범으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5세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로타바이러스의 점염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타바이러스는 대변어로부터 입을 통해 감염되므로 개인 위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로 감염된 아이로부터 부모나 간병인의 손을 통해서 다른 아이에게로 전파되면서 또한 감염분유나 장난감, 주방, 욕실 등의 그런 가정 집귀를 통해서 전파가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생존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파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소독약에는 강한 자원성을 보이므로 효과가 없고요. 염소소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로타바이러스를 발견하신 건데요. 이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발견한 그런 로타바이러스는 희귀 유전자형인 G3P9의 유전자형을 갖는 바이러스입니다. 저희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바이러스는 로타바이러스가 지니는 11개의 RNA 유전체 중에서 6개는 고양이 로타바이러스, 또 5개는 소 로타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타바이러스인 경우에는요.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의 그런 바이러스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다 동물의 유래였고요. 그 유산 바이러스가 지난 1996년과 2000년에 각각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전체 유전체가 동물 유래인 바이러스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백신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로타바이러스의 유전장애 분포조사는요. 백신의 도입 및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데 응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루타바이러스의 고양이, 소, 그리고 사람 사이의 종관 전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성과로서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체의 창궐과 그런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주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의미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루타바이러스의 백신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EU의 GSK사하고 미국의 머크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한국의 연구 결과와 그런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김원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